안녕하세요. 유튜버 세무 스타 세무에게 김조겸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다섯 번째 시간으로 유튜버의 수익인식기준과 공급시기 판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용역의 공급시기에 대해서 세법에서는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부터 먼저 살펴볼 텐데요. 우선은 영무 관련해서 저희가 용역의 제공시기를 영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기본적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성도 기준이라고 하는 기준이나 중간지급 그 외에 공급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 같은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용역의 공급시기로 봐서 수입으로 신고를 하거나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하거나 원천징수를 하거나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버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저희가 국내 수입이 먼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국내 수입 같은 경우에는 영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시점이나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시점에 대한 판단이 그리 어렵지 않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가 후원 수입을 받는다든가 아니면 방송이 촬영한다든가 방송이 끝났다든가 이런 식으로 끝나는 시점에 대해서 완료되는 시점으로 봐서 수입 시기로 인식을 하고 이 시점에 3.3%로 원천징수를 해서 수입을 받거나 또는 그 한 달에 모든 공급했던 그런 용역에 대한 대가를 월 합계 세금계산서로 발행을 하기 때문에 그 월이나 그 용역이 제공될 시점에 수입으로 인식한다는 것은 어렵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이제 세 번째는 저희가 외화 수입이 대부분의 문제가 되는 경우인데요. 저희가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한 달에 수입에 대해서 그 한 달에 바로 돈이 들어오시는 게 아니고요. 보통 한 달 정도 시차가 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세법적인 부분으로 같이 연계돼서 해석을 하면은 일반적으로 사업자가 공급 단위를 구획할 수 없는 용역을 계속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약정에 의해서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의 수입으로 인식하도록 되어 있고 이처럼 구글 애드센스와의 수입은 정산돼서 외화로 입금되는 때 또는 이렇게 정산돼서 입금되기로 한 때의 수입을 인식하는 시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저희가 여러 가지 수입 중에서 국내 수입 같은 경우에는 영물 제공이 완료되는 시점 그리고 외화 수입 같은 경우에는 구글 애드센스나 외화가 입금되는 시점의 용역의 공급 시기로 판단해서 수입으로 인식하고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아니면 3.3% 사업소득으로 원천 증수하는 시기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튜버 세무, 스타 세무의 김조균 세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